우리 여여를 신청해주신 어머님 혼자 박수 한 번만 쳐주실래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가진 사랑, 못 가진 사랑 해당초 하나 달라더냐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가였지 죽으면 좋은대로 싫으면 싫은대로 우리 인생이 여여지 야가 그래요 세워라 그새 또 금자니 검색해서 금자니 노래가 뭘까 생각하시는데 일편단시 세워라 세워라 날 버리고 먼저 가거라 가져갈 추억 내가 더 가질 수 있게 요거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죠? 일편단시 와 노래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오늘 밤에 신청할 수가 있어? 아하하 아아 두 번 다시 아아 못할 사람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와도 차량할래요 요거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얼마나 세일지 주문에 들었다 나갔다 하는거 보죠? 네 그러면 어 듣고 싶은 노래가 이렇게 또 많으시니까 요번에는요 제 노래 중에 이렇게 사랑을 또 주셔야 할 노래가 있어요 신곡이 나왔는데 이렇게 언니들의 소리 질러주시는 것처럼 사랑을 받아서 쌓고 쌓고 쌓아서 열심히 탑을 쌓고 있습니다 신곡 제목이 사랑탑이라는 곡인데요 어떤 노래인지 들어봐 주시고 오늘 노래가 괜찮으시다면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또 불러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곡 사랑탑 한 곡 더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